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에 있는 만냥금 이거 한 2주쯤 됐을 거에요 열매를 따서 이게 그냥 제일 밑에는 솜을 깔구요 그 다음에는 촉촉하게 살짝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물이 물기가 아예 없으면 안되니까 촉촉하게 유지하게 하면서 위에는 이제 살짝 종이를 덮었어요 이제 통풍만 잘 되게끔 꽉 막진 않구요 살짝 들뜨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덮어놨었어요 거실에 그랬더니 이렇게 다 나왔어요 다 신기할 정도로 그때는 흙 속에 그냥 묻어주고 물만 이제 물기만 마르지 않게 해서 심어줬을 때는 한 3분의 1인가 이 정도만 성공했길래 요번에는 한번 이렇게 솜에다가 해서 올려놨었거든요 되니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근데 나오는게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꼭지잖아요 여기 여기가 꼭지인데 여기서 당연히 저는 새순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옆구리 진짜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뿌리도 옆에서 뿌리 나오 이렇게 뿌리 나오면서 또 옆구리에서 새순도 나와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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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와 요번에 요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물에 이렇게 실험을 한 결과 당연히 여기서 새순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이야 정말 어제보다 또 많이 컸네요 보니까 이렇게 얘는 그냥 여기에서 뿌리 뿌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도 같이 새순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씩 다 다른데 모양이 나오는게 뭐 제버 컸어요 이거 봐요 뿌리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오늘은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통 저거 물이 잘 안 빠지면 또 썩을 수가 있으니까 제일 밑에는 이렇게 마사또랑 배양뚜 섞은 거를 이제 저거 뭐야 분갈이 할 때 남았던 거 5대 5 정도로 했던 거를 제일 밑에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배양토로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좀 촉촉해요 이거는 어제 양재 갔다가 사왔는데요 아 참 이거 보여드릴게요 영상 찍다가 별짓을 나네 이거 당첨됐습니다 어제 다육식물 대전에 갔다가 저 추첨을 통해서 화분이 됐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다육이가 됐으면 했었는데 다육이는 다른 분한테 갔고요 그래도 화분이 됐습니다 예쁜 화분이 돼서 기쁘고요 그래도 안 된 것보다는 됐으니까 어디에요 이렇게다가 살짝 한 1cm 정도씩만 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분무기로만 살짝 뿌려주면서 이 흙이 마르면은 살짝씩 분무해주면서 이게 크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거 정말 이게 뿌리 나오고 새순 나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나도 흙 속에서 실패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실험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옆불에서 옆에서 나오는 건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성공률이 100%네요 다 나와요 다 여기 뿌리 나오고 여기 새순 나오고 이렇게 요거는 또 제대로 정석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새순 나오는 데는 이렇게 덮어주고요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만냥금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새순 또 예쁘게 나오면 아이고 이렇게 엉켰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게 올렸어요 제가 좀 볼일 보러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좀 늦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심고서 좀 며칠 있다가 좀 반 햇빛에 잘 누워서 새순 좀 나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이거 남은 거는 다른 데다 옮겨 심을게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100% 진짜 새순이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나왔으니까 제가 별거를 다 실험으로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기가 좀 없으니까 분무기로 살짝 이렇게 뿌려주고요 직광 받으면 안 되니까 간접광도 안 되고 이렇게 그늘에 통풍 잘 되게 거실에 놔뒀다가 조금 새순 나오고 자리 잡히면 그때 이제 간접의 비유세를 놓으면서 좀 나오면 예쁘게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뭐 오늘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오후네요 너무 바쁘게 돌아다녀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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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